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바울이 주 안에서 나누는 그 문안의 인사 함께 나눴습니다. 문안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됐었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라고 번역됐던 헬라오 단어 기억하시나요? 아스파소마이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스파소마이. 이게 원래 1차적인 뜻이 팔이 이렇게 굽혀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팔을 굽히다. 팔을 굽혀서 위에 사람에게 설루트. 경례하는 것. 아스파소마이 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는 것.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는 것. 아스파소마이. 그게 문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문안하는 것이 우리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아스파소마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스파소마이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를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문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문안하는 것은 분명히 서로의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서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축복해주고 기억해주고 문안하는 것. 아스파소마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문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이런 문안하셨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팔을 굽히고 embrace 안아주고 펑하고 그 사람의 단점도 덮어주고 이런 아스파조마이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아스파조마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진정한 문안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바울은 이제 로마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문안했잖아요. 얼마나 따뜻해요.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쫙 읽은 그 무드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심각하게 변했어요. 아니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더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뭔가 엄중하고 권면이 아주 무겁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잘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 그 가르침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계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래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은요,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와요. 순진한 사람들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그 사람을 억압해서 협박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게 거짓 교사 이단들입니다. 여기서 미혹될 정도로 넘어간다 하면 그런 순진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바로 서있질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를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 이단들을 향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실력 가운데 잘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의 실력을 갖춰서 저 이단이 나에게 이런 미혹의 말을 하게 될 때 나는 잘 분별하고 저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똑같아요.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 왔지만 특히 요즘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어지럽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왜곡시키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아가면 쿨한 것처럼 여기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도전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요. 내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물을 돋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아멘. 강하게 권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왜요? 이 로마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자마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는 않으면 진리 가운데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난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로마서 끝났잖아요. 마지막 인사잖아요. 앞에 이미 여러가지 말씀들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제발 바로 서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일을 한대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 배운 말씀 사도들을 통해 배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거스른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 흐트러놓는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덫을 놔 가지고 마치 사냥감을 잡듯이 그 길을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단 한자의 뜻을 보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끝이 달라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끝만 다르고 가는 길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외에 자꾸 뭔가를 강요한다. 우리를 거빡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돼. 할래 받아야 돼. 율법에 나오는 절기들을 똑같이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명접하고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신은 원래 썩어질 거 아니야? 이거는 막 해도 괜찮아. 왜?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이렇게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쾌락주의자들만큼 참 매혹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짜릿한 종교인가요? 이 사람들의 그 교리대로 한다면. 처음에 예수님 명접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몸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뭐 예수님 한 번 믿어주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힌 투자 아니에요? 한 번 딱 믿어주고 내 멋대로 살다 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언제나 죄를 추구하고 흠모하는 인간의 죄성일 뿐입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이고 망상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돼야 그거를 믿어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그냥 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그냥 회개했다. 입으로만 한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입으로 회개했으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매일 고민하며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내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믿는 건가요? 삶이 바뀌어야죠. 내 언어가 바뀌어야죠. 나의 행실이 바뀌어야죠.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께서 십장하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종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분과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겠어요?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의 법대로 살아간다. 이게 나의 법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한 번 믿어주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게 나의 법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감사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는 들 죄인 여기 뭐 똥도 다 똥이에요. 파리 똥이고 개똥이고 다 똥이에요. 같은 똥이에요. 우리 원래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 흉악법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죄인.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살아가며 넘어지며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딱 영접하고 믿고 나면 이전 삶과 달라지는 게 확실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짓는 그 죄책감들이 있게 돼요. 내가 실수하게 됐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했다.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아담가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이렇게 움직임이 딱 느껴지니까 뭐예요? 숨잖아요. 그게 죗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보자로 나아가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달라진 삶이에요. 내 안에 양심이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노크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 다시 말씀으로 오지 않을래? 여러분 초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우리 영어로는 나시즘이라고 하는데 나티시즘, 나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쥐가 무금으로 빠져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원래 헬라로 가면 이게 쥐가 그대로 발음이 돼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이 원래 헬라 단어의 뜻이 보면 신비적이고 개시적인 지식 혹은 깨달음 이게 그노시스입니다.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육세, 물질은 악하다.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교회의 교리 안으로 싹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발생되는가 보세요. 지식,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신, 물질은 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물질인 육신을 띄고 올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띄고 오신 게 아니다. 전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또 어떻게 그가 부활할 수 있는가? 육신 자체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둘 중 하나는 거부해요. 성부 하나님보다는 뭔가 열등한 존재가 예수다.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예수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들 이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물론 아들로 인정하지만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열등한 존재다. 하나님보다는. 이단입니다. 정확한 이단입니다. 또 이 이단들은요. 삼의 일체를 거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분명히 다 다른 분이시긴 한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한 분이시다. 이 트리니치에 대한 것을 거부합니다. 이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삼의 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 다른데 한 분이시다. 이건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합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이 아니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나름 설명하겠다고 민두식 목사가 교회에 오면 목사 집에 가면 병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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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만약에 학교 가면은 뭐 학생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만 다른 거다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완전한 한 분이시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이해해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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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이 물리를 걷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걸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이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인간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영역을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데 안 되니까 나름 믿어보려고 애는 쓰지만 안 되니까 자기식으로 자꾸 바꿔가며 말씀을 왜곡하며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망상에 빠져서 이 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아, 이대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아, 노력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의 복음 후에 다른 것을 하나 둘씩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동산에 다른 열매의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값만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말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의 전략. 거짓 교사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진짜 이 딱 하나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믿음의 인내가 부족해요. 믿음의 인내. 인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면 그냥 딱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믿으려고 애는 쓰지만 에라이 모르겠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면 때로는 내 눈앞에 뭔가 펼쳐지지 않고 뭔가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잘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할 날을 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주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가 딱 뭔가 해주면 내 인생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인내 가운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거부하는 겁니까?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교주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다 뜻대로 될 거야.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내 이 질문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막 못 풀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2단이 딱 와가지고 그거는 원래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딱 풀어줬어.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야. 딱 듣고 나서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했네? 그럼 2단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데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슬슬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2단에 빠진 분들 그럼 이런 거짓 교사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18절 보세요. 우리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처만은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들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세요?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이것을 통해서 권세를 얻는 것 같고 유익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말씀을 떠난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스스로 자기를 최면을 걸며 컨펌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조작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겉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단들은요 겉으로는 자기들도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합니다. 착한 삶을 살아서 봐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거짓이겠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라 그랬죠? 이단의 뜻이 뭐라 그랬죠?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달라요. 분명 예수님도 자기들은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른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니래요. 자기가 다시 온 메시아래요. 예수는 실패했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들의 배만 채우더라.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가더라.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도와 같이 직접 게시를 주셔서 예수님 다시 재림의 휴실라를 알려주셨대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 아닙니까? 정확한 시간을 정해져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날을. 그런 이단의 추종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 교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이단들 사이비들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가? 결정적인 하나는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아 나는 믿고 있어 믿고 있어 하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삶을 딱 보니까 뭔가 쿨해 보이긴 하는데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믿음 좋은 누군가처럼 신실해 보이고 싶어.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거짓과 위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를 하시죠?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 막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존경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는 아마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밭을 딱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둘려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아까워. 반을 똑 잘라서 반만 자기들이 가지고 반을 딱 내놓고 이거 전체입니다. 베드로 앞에 딱 놨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거짓말인 걸 바로 알아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둘 다 영혼이 싹 나가버려 죽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게 콜에 보여요. 어 나도 해야 되겠다. 흉내 내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인 거지. 마음이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단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랍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건면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위선이에요. 흉내 내는 거예요. 가짜예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 양심이 화인 불로 확 찢어서 여기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가 이런 사람들한테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가요? 순진한 사람들. 순진하면 당한대요. 미혹당한대요. 순진하다는 말은 악의가 없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순진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전에만 해도 저 사람 참 순진해.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게 순진한 사람의 의미 가운데 포함됐던 긍정적인 면이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네거티브한 면이 뭘까요? 저 사람 참 순진해. 라고 할 때 아마 요즘의 마음 아닐까요? 어리석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악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그거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다 당해요. 이용당하기 아주 쉬워요. 약삭빠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금방 이용당해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기꾼들에게 표적이 되는 그 직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퇴한 목해자들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또 은퇴한 군인들 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대요. 제 주변에 군인들 사기 맞은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왜 그럴까요? 세상 물정을 세상 물정을 몰라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또 목해만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은퇴할 때 그냥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거 딱 갖고 있는데 이거를 딱 사기꾼은 알고 접근하거든요. 세상 물정을 몰라 당해요. 물론 요새 보니까 사기꾼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아마 그런 사기치는 목사들은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마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겁니다. 감각이 무뎌진 거죠. 위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옆에 사람 믿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세요. 품어주세요. 그저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서로 그냥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덮어줘야 되는 아스파조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2단에 빠지시는 분들 공통점 또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2단에 빠지시는 분들 2단 교리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2단 교리에 갑자기 확 미혹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배우고 열심히 갔다 보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에 열심히 없는 분들은 빠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단에 빠질 일 없다니까요. 2단도 잘 배워야 빠지는 거라니까요. 한 가지 더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진짜 정통 교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모르면 얼씬도 거리지 마세요. 그쪽으로 그리고 저한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꼭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건면드리기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제자훈련의 자리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시면 유튜브로 알아서라도 계속 말씀을 잡고 팔로우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꾸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도바울이요 거짓 교사에 대한 강한 경계를 명령한 후에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한 유명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바울은 아직 로마에 못 갔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그 가운데 잘 서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서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가 이곳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 하나 보면 여러분 격투기가 있다고 하죠. 요새 이종격투기 이런 거 많잖아요. 3라운드까지 딱 있다고 할 때 2라운드까지 보니까 이 코치가 내 선수가 2라운드까지 너무 잘 싸운 거예요. 너무 잘 싸웠어요. 이대로만 3라운드만 잘 끝나면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가 이제 3라운드 직전에 딱 와서 이렇게 얼마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와서 정신 차려 물도 팍 붓고 머리 붓고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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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막 해도 돼. 그냥 막 설설해. 코치가 그럴까요? 코치가 뭐라고 할까요? 팍팍 얼굴 때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방심하면 안 돼. 한순간에 케오 당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까지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해야 돼. 마지막 끝까지 우리 이겨서 꼭 챔피언 따자.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코칭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더 잘 서 있어야 돼. 왜? 거짓 교사가 계속 교회를 미혹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한 데는 더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곳에는 더 미련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금의 진리 위에 반드시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금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노련하게 대처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도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것을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라고 번역된 헬러 단아 보세요. 아케라이오스 이 단아가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섞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아케라이오스 섞지 않은 뭔가 이렇게 물을 같이 이렇게 섞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예요. 퓨어한 상태 순수한 상태 그리고 이 뜻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섞지 않은 그 순수함이니까 순진한 죄 없는 간사함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까 18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순진한 사람들 어?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악한 데는 순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들의 바비대라는 말일까요? 이단들의 바비대라는 말일까요? 일단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이 순진한 자하고 여기 순진한 거랑 18절에 나오는 이 순진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죄한 흠 없는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까 것은 잘 속아 넘어가는 뜻이 더 강해요. 아까 순진한 이란 말은 한국말로 보니까 사실은 둘 다 순진하다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까 순진한 자들이 미혹된다라고 하고 지금은 악한 데 순진하다라고 하라고 말하니까 한국말은 그런데 이 엔하이뷰를 보면 이 두 구절이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They deceive the minds of a naive people 이 naive가 우리 딱 뭔지 알잖아요. 아 저 순진해가지고 맨날 당하는 사람 naive 그 naive로 받았어요. 정확히 딱 이해되죠? 계속해서 19절 중반절 NIV로 봅니다.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and innocent about what is evil 여기서 innocent innocent 이노센트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아무 잘못 없는 결백한 그리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데 있어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함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건면하고 이렇게 있는데 악한 데 순진하라는 말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때 미련하게 그들과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노센트 이노센트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선한 데 지혜로운 거 악한 데 순진해지는 거 이노센트를 갖고 있는 거 이게 다 뭐로부터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가능하다.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은 이 17절 보세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17절 다시 떼어주세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을 킹잼스 버전 보니까 avoided them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주치지 말라는 거예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니까 뭐라 그래요? Turn away from them.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여기도 역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짓 교사니까. 그런 우리를 어지럽히고 분열되게 만드는 존재이니까. 말씀을 미혹하고 다르게 바꿔서 변질시키니까. 그 사람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국의 정말 큰 아픔이었죠. 2001년도 9-11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이 기사를 보고 와 이게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제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처참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뉴욕 맨하탄에 타임즈 스퀘어 교회가 있나봐요. 여러분도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뜨거운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자가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카르터 콜넌 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런! 이러면서 부르지 런! 당신의 뭐로부터 런! 뛰어라! 도망하라! 막 이런 설교 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9-1-1 사건이 뭐였어요? 이슬람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비행기 4개 민항기 4개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들이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중에 두 대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에 꽝 양쪽으로 받아서 확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때가 평화로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이 사건으로 2977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거를 회상을 하면서 그 영상들을 회상을 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 불을 짓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왔습니까? 그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찰관, 소방관들 당장 나오라고 그 사람들 구출하려고 들어가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해요. run 도망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세요. run 도망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세요. run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여 run 도망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설교를 했던 그 영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그곳에 리더십으로 세운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에 부릅니다. 왜요?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에 방문하고 싶지만 가지를 못하고 중간지점인 밀레도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장로들도 말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사명인걸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서로 부듬께 알고 목을 부듬께 하고 그렇게 이별의 인사를 합니다. 그 만남이 더 아쉽죠. 더 간절하죠. 왜? 이제 다시 못 볼 거니까. 그 애절하고 아쉬운 만남 끝에 이 사도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세요.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실력은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키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뭡니까?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Run 도망치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삶의 현상에서 벗어나세요. 말씀의 자리로 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런 실력을 키움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